자 제 9장 대포 희망 자 오늘 해볼 게임 야쿠자 제로입니다 야쿠자 제로인데 여러분들이 어 불매운동 때문에 조금 불편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불매운동 시작하기 전 6월 30일 저번달 30일부터 30일에 구매를 한거기 때문에 불매운동은 상관없으며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불편하시다면 어 영상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시바 야 니네가 실수해 놓고도 왜 사람 앞에 해 그 쓰레 낫뜨끼냐 헉 길렀자 네 네 아잇! 아잇! 흠... 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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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우리집이 불타는거야? 우리 맨션이? beh... 습니다! 잘 contributions 으ы... 아잇... 맨발inars 고 bund 비어! takeaways... 맨발 agenda 아...일부로 불지르고 나오는거 나오게 하기 유도하는거네 이얏... 너무 잔인하다 음... 제게 도지마조동들 내가 도망갈 곳을 없애려고 아파트를 불태우다니 하는 지금은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돼 타치바나마와의 연락을 기다릴 수 밖에 없나 내일 연락드리죠 부디 그때까지만 오지마조로부터 목숨을 지켜내시길 키루씨 타치만하고 연락이 될 때까지 나를 숨겨줄 만한 장소가 어디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디를 어디 숨겨달라고 해야되지? 숨길 만한 곳이 어딜까? 길을 돌아다니만 한 번만 있을까? 어허 일단은 일단 돈 좀 모을게 하면서 자 오랜만이라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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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딜키면 안되네? X됐다 이거 아 야 돌려 돌려 돌리고 맞아 마블지어 그렇지 자 다음 이맛박 어우 이맛박 좋아요 칼질해 칼질해버려 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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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석이조 좋아요 마무리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 어 어 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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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면 한 장소가 어딜까 일단은 그 조직 어 카자마조 사무소인데 카자마조 사무소는 가면 안 돼 왜냐면 여기에 피해가 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카자마조 사무소는 가면 안 되지 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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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들키면 안 되니까 싸워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부둣발로 까버려야지 아 어떡하지 어딜 도망가야 되지 어? 랭이나? 아 맞아 이쁜 마담, 마담, 마담 누나 여기 숨어도 될 것 같은데 그쵸?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얘가 팔아먹을 거 같은데 팔아먹을 거 같은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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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뒷문으로 해서 저 뭐냐 옛날 가게 이름 까먹었다 아 세레나다 세레나 세레나 세레나으로 가야겠죠 뭐가 있네? 어? 요거 뭐야? 토너놈이요? 이거 뭔데? 아니 저 카드 어떻게 쓰는거지? 그쵸? 이런놈이요? 고등학교대 조용학교대 조용학교대 그쵸? 고등학교대 그대바랭 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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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문이 어디지? 아 이쪽이네 뒷문이 여기야 여기야? 오케이 들어갑시다 혹시 위험하니까 들어갑자고 잠시만요 함정 아니야? 함정? 또 여기 오면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음 야 니시키 니가 그 상속에 버리고 왔잖아 어 음 음 그렇구나 나라 여깄다 기술 소고마다 깜짝이야 소고마다 깜짝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今回 キリュウさん 錦山君と兄弟の縁を切ったって言ってたよね? それって 彼を巻き込みたくないからなんでしょ? 今のふれは 道島組全員に追われてる アイツはもう 俺と関わらないほうがいい そんなことだと思った 結局あなたたちって お互いを自分の身以上に思ってる 錦山君が家に来るとき いつもあなたのことを楽しそうに話してた 私にはそんな仲間がいないから すごくうらやましい 何した? 俺はこれ以上あいつの荷物になりたくない もう 兄弟を苦しめたくない あのね キリュウさん 一応知らせておくけど あなたのこと 警察も探してる わ 本当にヤンガニね 今日この店にケージが来て あなたに話が聞きたいって 心当たりある? ああ どうやら時間切れってことらしい 時間切れ? どういうこと? 俺には殺しの濡れ衣が着せられている 殻の一粒に出た死体の剣だな それを橘が札に手を回して 俺への捜査を抑えてくれてたんだ その猶予が切れた でも 濡れ衣っていうことは 俺は殺してない はめられたんだ ああ キリュウさん 誰か来る 今の時間 もうエレベーターは動かないはずなのに 死ぬ人に隠していな 死ぬ人に隠していな 死ぬ人に隠していない 死ぬ人に隠している 者が取っている 死ぬ人に隠してない ので 死ぬ人に隠していな あら 出て来いよ 逃げろ この店はずっと張ってたんだよ 馬鹿が 호롤 러고 말고 ravel야 자 일단은 싸워서 여기를 넘겨 넘기자 일단 2마빡 아 뭐야 YB 뭐 이런게 있네 3랜드 1 찍어버려 뭐 아주 작사 내버렸죠 그 다음 파괴자 보너스 개이득이야 일단은 이렇게 작사 내고 위험해서 어떡하냐 얘는 그래서 그치? 진짜 위험하네 만약에, 당신도 안가게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거 안가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당신은 한 가지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뭐? 어허 그게 맞는거지 합리적인거지 어허 맞자마자 자 일단은 도망 빨리 갑시다 도망 아 도망도 못가네 와 쫙 깔렸네 내가 때려 눕힌 놈만 해도 100명은 넘을텐데 그쵸 공격 이렇게 밑줄이 있으려면 寂しい思い 바카 마다마라 도아가이도 지국민누아 일단은 불안납으로 바꿔 뭐야 뒤에 있는데 이거 맞아 아이고 일어났어 아이 아주 자세히 내버렸죠 그쵸 다음 와 와 와 와 와 일로와 일로와 맞다 맞다 일로와 어 아주 이맛박 부셔버려 좋아요 자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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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아 근데 이제 돈이 없는데 큰 않네 오야야야야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우 오디오 야 잠깐만 와 이거 안돼? 아우...안돼? 야야 야 이거 진짜 위험한데? 야 이거 진짜 위험해 와 이거 야 야 야 이거 무조건 피 회복해야되데? 야 이거 선물세트 안되나? 아 오케이 받은 선물세트 다행이다 자 야 야 죽여버려야돼 아주 아 못죽였네 고추 때리자 고추 고추 아 아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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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자 잡고 와 그래 죽여버려 이야 전기축격기 극도 진짜 멋지네 기술 액션이 너무 좋아서 재밌는거 같아 진짜로 다 죽여버려 일단 나가면서 편집이나 이런거 들려서 아이템좀 먹자 아이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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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지 아 자 그럼 또 싸움이네 또 싸움 와 내내 싸움이야 큰일났다 이야 둘로 쌓였네 카자마주네 아 큰일났어 아 응 모 아 아 아 아 하자로 그러나 이 녀석은 죽을땐 자 태바나의 입장은 당신의 몸에 당신의 몸에 그곳에 칭근무라보는 칭근무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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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재형님 그만 좀 뭐 그만 좀 지척거리세요 아 쓰레스 타지바나 물건이 여기서 맘 좀 버텨주면 다음 진행은 재밌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은데 exemplo 저 신나는 말 이렇게 듣는 건 당신의 대신 와 형님 이번에는 별의별 무기를 다 쓰시네요 아 형님 포함해서 다수랑 싸워야 됩니까? 아 칼 좀 그만 써 쓰레기 같은 새끼야 아우 야 칼 좀 그만 써 아우 일루와 일루와 아유 아유 아우 좋아 잡아 잡아 칼 잡아 칼 잡아 칼 잡아 자아 자아 아니 야 아니 아니 형님 적당히 1대1은 해주셔야죠 아니 일어나 아우 야 야 적당히 해줘야지 야 잠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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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일루와 일루와 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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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반검 써 좋아요 칼 칼 칼 칼 이 새끼야 구제 이 새끼야 몇 번 지은데 지금? 아이 또 지랄해 일루와 좋아 좋아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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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바야 우와 이거 진짜 오바인데 아이템 먹을거 없나 마지막 과자다 이리와 이리와 와 이거 야 피가 없어서 이거 힘들거 같은데 야 야 막아 막아 좀 막아 좀 아 우와 쥐졌다 야이 개색 피해 잡아 아니 꼬깔꼬야 아 잠깐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니야 야 왜 반죽했으면 어떻게 반죽써야지 야 야 야 아니 아니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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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와 피했어 와이 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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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끝났어? 와 이거 큰일났다 이거 날라차기 야 이거 시바 어떻게 이겨 야 야 이거 어떻게 이겨 와 잠깐만 아 어쩔수없다 데슛셀러 끌어야 돼 야 피해 피해 아 피해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 아 아 아 아 제발요 2 3 4 좋아요 죽였어 1 2 3 4 바로 까고 피하고 1 2 3 아니 아니 시발 시발 새끼야 적당히 해야지 아 아 이거 피해 아 잠깐만요 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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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진짜 제발요 아니 이러지 좀 마세요 아저씨들 아 아니 피하잖아 아 아 못 피해 이거 아 이 새끼 꿀팡한거는 못 피합니다 이거 아 아주 못 피해요 무조건 데슛셀러 막아야되는데 아니 시발 이거 진짜 게임을 깨라고 만든거야 뭐야 피도 없는데 아 피로 피로 지랄해야되네 이건 아 아 아 이거 저기 먼지붕인데 아 야 칼 칼 개새끼야 아우 칼 칼 야 야 야 c c 아 사윤 좋아요 야 이맛박 돼 이맛박 돼 whats 야 이맛박 대 이맛박대 야가 되 되라고 야야..뒤 Customer 자..여기서부터 PV를 아껴서 무조건 이겨야된다 이건 שים 너무 많이 했어 휴어요... 죽어 일루와 일루와, 일루와 미치루스 숨죽자 에이 아 포크 날고 에이 존나 때려 그렇지 오 거의 다 잡았어 자 여기서 야 야 정신차려 정신차려 아 제발 아 고추 맞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기 들어 일로와 아니 무기 무기 들어 일로와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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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었네 아 씨발 잡았다 아 개새끼 아 무얼님 말이 맞네 아 아 후재형님 진짜 지그지그하네요 아 아 아파 으 아 와 개새끼들 비겁한 새끼들 저런 탈 수 있어? 뭐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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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자 살리자 차로 몇도 많아? 이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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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루트 쿠제는 아직 몇번 죽는거잖아 이거 약간 미소짓지 않았어요? 방금? 응 어, 그래도 다행이다. 모든 것을 다행히 하나씩 잡으려고 하죠. 그렇게 지금. 너, 그냥이 옆에 있는, 너의 사람은 죽는 곳이 없을 수 있어요. 너, 그 사람을守는 것들은. 세레나의 엄마, 카즈의 명예, 아시키, 그리고 당신은. 결국 내가 ưng... Redsign no ngin gen ni守られていただけだった 気づかずにタツキが 今なって回ってきたらしい 私があなたなら 気にしません 私はね キリウさん 自分の周りにいる人間はすべて利用すればいいと思っています 私の育ってきた環境では誰もがそうしていました そうでなければ生き残れないしのし上がっていくこともできません 金でも何でも使っていかに周りの人間を利用するかだけを考えるんです これはあなたのようなアマチャンには遠い世界の話でしょうけどね さっき俺を助けに来たの? 俺を利用するためってことか? そうなりますね 何が言いたいんだ? 私は人を利用してきた結果として金と力を持つようになりました どうも私にはその方面の才能があったようです ただしあなたと違って私には 私のために命を張るような仲間はいません もう 私の周りにいる人間もまた 私のことを利用しているだけです あなたが自分をバカというなら 私もいくらか そんなバカになりたかったと思います あなたを守ってくれる人たちは あなたが自分の損得で動く人間でないことを知っている その上 あなたは一度こうと決めた相手を 馬鹿みたいに命がけで信じることができる あなたを信じることができる 사실 아까 거기서 잡혔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 아 오다 오다네 오다 선배네 총 맞았나봐 총을 맞았네 총 맞았어 총 아니야? 총 안 맞았는데 저런다고? 대포 희망을 클릭했습니다 5천만엔을 벌었고 자